다시 태어난다면 유가 대통령, 진짜 대통령. 진짜 대통령. MBC 대 KBS. MBC, MBC 빵빵. 오은영 리포트 시청률은 이 사람 책임이다. 오은영, 도경환, PD. 오은영, 제 이름이 걸린 거니까 제가 어깨 매고 책임을 줘야죠. PD, 방송은 PD가 하기 나름이에요. 저는 있으나 마나요, 사실. 아,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오은영 리포트 예산 시청률 1% 대 10%. 10% 저는 6.7% 예상합니다. 아, 10%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은영 리포트 네, 감사합니다. 아멘